아 글쎄 안 들려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워이티네도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이번 순서는 매주 화요일 스튜디오를 법정으로 순간 이동시켜주는 두 분과 함께합니다 박장재소, 박지윤 변호사, 장유미 변호사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축구선수 기성경의 초등학교 시절 성폭력 우억을 두고 기성경 선수 축가 피해자 측의 진실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 피해자 주장을 한번 먼저 들어볼까요 피해자들 주장을 요약하면요 초등학교 축구부 활동 당시에 기성용 선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겁니다 이게 2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일인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유사 성행위를 강요당했다는 거고요 이에 대해서 기성용 선수는 완전한 음해, 증거를 내놔라 이러면서 반박을 해놓은 상황이고 또 피해자들이 그러자 구체적인 주장을 또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하면서 구체화를 더 해나갔고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기성용 선수의 동료들이 재반박을 하는 그런 엎치락뒤치락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기성용 선수 축은 이 오곡이 처음 붉어질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저희 사실이 아니다 이런 입장이죠 그렇죠 사실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반박도 했습니다 기자회견도 한 상황인데 일단 사실 형사적으로 이 시절을 초등학교라면 당시 이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른바 첩법소년입니다 그래서 처벌되기가 좀 어렵고 또 공소시효가 또 많이 지난 부분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많아도 10년, 20년이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범죄로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데 기성용 선수는 그 얘기를 떠나서 나는 그러한 사실이 절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어도 도덕적으로는 만일 사실에 엄청난 비난과 함께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는데 일단 기성용 선수는 절대 아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기성용 선수는 가능하죠 명예훼손 같은 걸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방금 박지우 변호사 이야기처럼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변호사죠 변호인이 지금 우리 박지훈 변호사도 동명인이더라고요 같은 이름인데 그 변호인이 증거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옛날에 과연 어떤 증거가 있을까 굳이 저는 아닙니다 이름은 같고요 박지훈 변호사가 주장하는 거는 이게 지금 형사사건에서는 얘기를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형사사건 지금 얘기한 것처럼 공소시 지났고 민사불법행위해도 10년이거든요 있은 날로부터 지났다고 보면 오히려 기성용 선수가 고소를 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거기서 한번 법정에서 다투보겠다 아마 그거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목격자 진술이 아닌가 싶거든요 지금 그 2000년도 그때 녹음을 했거나 CCTV에 있는 게 그런 가능성이 낫다고 보면 다 제3의 이것을 봤던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진술을 지금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언론을 통해서 어떤 증거가 있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은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증거를 내겠다라고는 했지만 어떤 증거가 있다라고는 얘기를 안 했는데요 이제 기성용 선수가 워낙에 강하게 이런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그 증거를 제시하겠다 이게 지금까지 피해자들의 입장이었는데요 어젯밤에 보도자료를 내고 이 사건은 공소시야가 지나서 피해자 측에서 소송을 거는 건 법률상 불가능하게 됐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를 상대로 민영사 소송을 제기해달라 그러면 그 증거를 법정이나 수사기관을 통해서 공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보통 이제 학교폭력 같은 경우 다른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도 마찬가지지만 한 20년,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증거가 없다는 게 사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폭로를 염두에 두고 증거를 확보한다든지 그런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학교폭력의 특수성상 증거를 수집하는 게 좀 어렵고 즉각적이고 즉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일 가능성이 좀 크고 특히 기성용 선수로부터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 이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성폭행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구체적이고 객관화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의 태도는 일단 증거를 내겠다, 공개하겠다 일반에 제시하겠다라고 했는데 도련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입장 변화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폭력이나 스포츠폭력 같은 경우에는 증거는 없습니다만 아마 주위에 구타를 할 때 봤던 목격자가 많기 때문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겼는데 이 부분은 또 성폭력이기 때문에 목격자가 있을 확률도 줄어들고 그래서 과연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얘기는 하고 있어요 실제로 공개를 하려 하다가 법정에서 공개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좀 도련 입장을 바꾼 이유는 박지훈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 명예라든지 제3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그 사람들을 인격이나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중의 공개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의혹을 제기했던 피해자들이 이 사건 말고 다른 사건에서 가해자였다 그것도 성폭력 가해자였다 이런 주장이 또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기성용 선수로부터 피해자 지위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본인들이 중학교로 올라가서는 학교폭력 그리고 성폭력의 가해자로 처벌까지 받았던 그런 이력이 있다라는 사실이 알려진 겁니다 그러자 피해자들도 그런 사실이 있었던 건 맞다라고 사실을 시인하기는 했는데요 그렇다면 물론 기성용 선수로부터 피해를 받은 그 사실 자체에는 본류가 아니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있지만 저희가 실제로 피해자를 대리해서 소송까지 가는 경우에는 피해자나 피고인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평소 성행, 습성 그리고 과거 이력 같은 걸 상당히 또 공격의 포인트로 잡아 나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습성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술이나 주장의 신빙성을 좀 믿기 어렵다라는 주장으로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인상을 안 좋게 재판부에 가져가기 위한 그런 포석들이 있는데요 이 건도 법정 시비로 갈 때 이 부분이 분명히 언급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점입니다 복잡하네요 결국 두 가지로 전개가 될 것 같아요 기성용 선수 측이 피해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고소 조치를 해서 정말 수사기관에서 명예훼손 등등을 다툴지 고소를 하지 않는다면 지금 이 피해자 또 박지훈 변호사 측에서는 더 이상 증거 공개를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로 고소가 된다면 이 증거 부분이 법정에 다툴 거고 고소가 되지 않는다면 이대로 사건이 더 커지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성용 선수 측에서 앞으로 자비는 없다 이렇게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는데 그러면 허위사실 유포의한 명예훼손 이 정도 됩니까? 그렇죠 한 다음에 그건데 그걸 하게 되면 박지훈 변호사 측에서는 상당히 자신 만만해 하거든요 그거 해라 그거 하면 법정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증거 다 공개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성용 선수 측에서도 고민은 좀 할 겁니다 뭐 혹시나 증거가 나와가지고 본인한테 피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자신 있으면 고소를 해서 이게 뭐 형사 사건이 될 가능성도 또 형사 외에도 민사도 가능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런 것들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죠 여당에서 중수청 신설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총장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네요? 그렇습니다 뭐 수사 기소 공소 유지는 아예 이제 분리될 수가 없다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 내역을 받았더라도 이제 대선 자금 수사 대기업 비자금 뭐 국정원 선거 개입 그리고 최근에 국정농단 사태까지 줄줄이 검찰이 수사 기소권을 같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힘을 받아서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부분이다 만약에 수사 기소가 분리돼 있었다면 검찰이 이런 식의 성과는 내지 못했을 거다 수사도 당연히 성공하지 못했을 거다 이렇게 역공을 편 건데요 수사 기소가 분리되면 오히려 법 외에 치외법권 영역이 확대돼서 보통 시민들의 인권이 보장될 수 없다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인사청문회에서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서 수긍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찬성했었죠 찬성했는데 지금은 수사 기소 공소 분리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나요? 그렇죠 입장이 달라진 겁니까? 입장이 바뀌었다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그때랑 지금이랑 분위기는 좀 다른 것 같고요 윤석열 총장 취지는 기소권 자체를 아예 그냥 검찰이 할 수 없다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라는 취지로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검찰이 윤석열 총장 그 자체입니다 좀 형평성 있게 검찰권 수사권을 했었으면 수사권을 완전히 이렇게 뺏어버리는 경우까지는 안 갔을 건데 또 그런 측면에서는 윤석열 총장의 어떤 법 집행 부분에 대해서 비판의 여지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진욱 공수처장도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면 공소유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수사와 기소가 그럼 한몸이어야 공소유지가 가능한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수사검사가 기소를 하면 공판을 담당하는 검사는 사실상 공소유지에 많이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기능이 수사와 기소로 나눠진 상황에서 훨씬 수사에 방점이 많이 찍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법개혁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공판중심주의 그리고 공판검사의 어떤 지원 같은 것을 약속한 것도 다 이런 맥락하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사 기소를 검찰이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기소가 더 공소유지가 더 잘 되고 이게 분리되면 안 된다라는 주장은 좀 납득하기가 어렵고 오히려 공소권 기소권이 분리돼서 다른 하나의 기구로 넘어가게 된다면 검찰이 그 기능만 수행하게 된다면 더 이쪽에 중점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순기능도 예상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수사검사가 있고 공소검사가 있습니다 실제로 아주 특별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공판만 담당합니다 일반 검사들은 그리고 공판 카드에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고 수사검사가 올리면 공소하는 사람들은 그거 보고 재판만 하는 거거든요 공소유지가 재판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거 분리되기 때문에 재판할 수 없다? 납득할 수 없는 얘기고 계속적으로 김준욱 공사장은 얘기는 아마 공수처 관련돼서는 그럴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저는 보입니다 공수처에 검사라든지 판사라든지 경무관급 이사 경찰은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보이고 일반적인 검찰의 공소권하고 수사권을 분리했을 때 뭔가 큰일 날 수 있고 공소유지가 어렵다라는 얘기는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준영 변호사도 한마디 했네요 중수청을 밀어붙이는 일부 의원의 의도가 순수하지 않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박준영 변호사가 이 사법개혁의 큰 틀에서 이 방향성에는 좀 동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글 제목 자체가요 누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인가 그리고 이 중대범죄수사청을 발족시키려는 그 의도를 적개신가한 그리고 잘못을 감추기 위한 의도로 진행되는 사법개혁이다라고 규정을 한 뒤에요 본인은 이 부분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중에서 돈 없고 백없는 사람들의 피해가 이 중수청이 발족하게 되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주장에 동의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이 뭐 중대범죄수사청을 강하게 여권에서도 밀어붙이고 있는 일부 의원들이 뭐 검찰에 좋은 인상을 안 갖고 있는 검찰에 다소 적대적인 의원들이 많이 포함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과 별개로 이 중수청이라는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방향성 자체에는 많은 법조인들이 또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혼자 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오히려 이 이슈에 대해서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견을 읽어보면 SNS 글들을 읽어보면 국민의힘이나 검찰 입장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이런 의견을 낼 수도 있겠죠 검찰 입장에서는 정말 많이 가졌던 권한이 검경수사관 조정에서 많이 잃어버리고 또 앞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이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수사권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때 항상 들은 논리는 딱 하나예요 지금 정권이 자신들 수사를 맡기 위해서 한다 논리적으로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거하고 그리고 힘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볼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힘없는 사람들 그런 기준으로 볼 게 아니고 이 권력들이 나누어지고 견제화하고 균형이 이루어지면 오히려 국민들 입장에서는 유리하죠 왜냐하면 수사받을 때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기소하는 입장에서 이 부분을 기소를 하지 않으면 국민 입장에서는 두텁게 인권이 보호되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반대로 또 경찰에서 만약에 빠져나가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또 기소도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고요 봤을 때는 돈 없고 빽 없는 사람한테 피해가 크다라는 부분도 납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윤석열 총장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게 오늘 들어온 이야기 같은데요 윤석열 총장이 임은정 연구관에 지금 임은정 연구관이 수사권을 부여받았지 않습니까 부여받아서 아마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파고 있는 것 같은데 직무 배제시켰네요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되니까 시효가 한 20일 정도 3월 초입니다 3월 10몇일인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4일하고 20일 남았는 것 같은데 두 가지 사건이 있어서 그 4일하고 20일 사건 남겨놓고 담당 검사 직무 배제시켰다 이거 어떻게 받아야 되니까 이런 것 때문에 자꾸 검사 수사권하고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죠 뭔가 사실은 그 담당이 감찰을 받고 있는 검사는 윤석열 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이름을 제가 밝히기는 그렇지만 그리고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많이 보도도 되고 조사가 진행됐는데 검찰 증언 증인을 불러가지고 염습시켜서 허위 증언을 유도했다는 정황들이 본인도 인정을 일부는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모의 의증 교사입니다 조사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이때까지 수사권 주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수사권이 부여가 되니까 법무부에서 아예 또 확인 못한다 이런 것 자체가 자꾸 일어나니까 검찰 자기 식구한테는 되게 관대하고 자신이 칸을 겨누는 곳, 정권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상당히 칼날이 엄하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닌가라는 얘기가 없다는 것 같습니다 정리 좀 해봅시다 그러니까 당시 한명숙 전 총리가 뇌물을 업자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해서 재판하고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당시 담당 검사가 수감 중이었던 죄소자 3명을 회유 협박을 해서 한명숙이 받았다고 말해라 당신이 받다고 이야기해라 이렇게 3명을 불러서 얘기했는데 쉽게 말하면 받다고 줬다고 했던 사람이 법정에서 증언을 번복합니다 한만호 씨가 증언을 번복하니까 그 증언 번복 관련해서 번복이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다른 죄수 A, B, C를 불러가지고 한만호가 이런 말 했는 걸 증언해달라라는 것을 증언 연습을 시킨 겁니다 3명 중에도 2명은 지금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 상태고 시인하고 한 명은 아니라 그러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문정 검사 그 사건을 지금 다시 보고 있는데 윤석열 총장이 자신의 측근이 연루됐으니까 업무 배제를 시켜버렸다 이문정 검사를 지금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니까 그렇죠 보이죠 이문정 검사로서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자신의 SNS에 항의성 글을 올린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본인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 처음에 수사권을 부여받았을 때 수사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관심사였는데 윤석열 총장이 거기에 상당히 제동을 건 것이고 또 여기서 봐야 될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이게 법무부의 중간 간부급, 부장검사급의 인사와 관련해서 법무부 인사에 완전한 항명을 한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법무부와 검찰 간 어떤 갈등 국면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문정 검사가 윤석열 총장이 계속해서 수사권을 달라고 했는데 계속 안 줬어요 법무부에서 직접 이원의 겸직을 시키면서 수사권을 줬는데 일주일 만에 다시 업무를 배제시켰으니까 장 변호사 말은 이것도 법무부에 대한 항명 아니냐 이렇게 그렇습니다. 인사권자에 대한 항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다 포함되는 거죠. 측근을 보호하는 모습과 법무부 인사에 대해서 항명하는 모습 두 가지 다 읽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한명구 사건이 이렇게 끝나는 겁니까? 뭐 김학위도 그렇게 끝났잖아요. 이것도 지금 수순상으로는 시간을 보내면 사실 공소시효라는 제도 때문에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의혹이 있는 사람도 없고 이거 조사하려는 유일하게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이문정 검사가 직무 배제된다면 이거 다투기도 어려울 것 같고요.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저는 끝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총장 안에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사건도 지금 공소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 다 똑같아요. 그거 다 지금 시간 끌어서 지금 얼마 안 있으면 끝나갑니다. 촉박합니다. 그래서 그게 무서운 거예요. 수사권 기소권을 다 갖고 있는 게. 이런 상황인데도 수사 기소 분리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세요. 그런 건 보도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모르고 있고 뭔가 큰 게 일어나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보도가 안 돼서 아무도 몰라서 YTN 이동현 뉴스정변수 정부에서 계속 얘기할 겁니다. 네. 얘기해야 됩니다. 이거는. 자. 우리 PD는 또 왜 걱정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얘기해야죠. 이거 다 알아야죠. 다 알아야 되는 얘기인데요. 다른 얘기해봅시다. 수행 비서 면직 논란에 있었던 유호정 의원이 국회의원 보호자 직원 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을 냈는데 이건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게 아마 본인이 부자진을 해고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좀 시끄러웠기 때문에 반성의 의미가 있다고 보여줄 수도 있고 반성의 의미. 또 한 측면에서는 이것봐라 법적으로는 사실상 문제가 없었다라는 또 뭐 해명의 여지가 있다라고도 보여지는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그동안 국회의원 보좌 직원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보호받는 그런 법률적인 적용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해고 전에 근로자라면 30일 전에 예고 통보를 해야 되고 그것도 서면으로 해야 되고요. 또 한 달치 급여도 제공을 해야 되는데 보좌진은 그런 어떤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노동을 이야기하고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주변을 살피지 못했다. 때문에 국회의원 보좌 직원 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을 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살뜰히 살펴보겠다. 이렇게 입장을 오늘 낸 겁니다.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 보좌진 사실은 급수는 높을 수도 있어요. 뭐 2급부터 9급까지 다양하니까 그런데 4급부터 9급까지 다양하니까 국회의원이 나가라고 하면 그날 나가야 되는 것이고 또 국회의원이 선거에서 떨어지면 또 그냥 나가야 되는 것이고 소위원은 8위 목숨이었잖아요. 게다가 보좌진은 9명까지 둘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7명한테만 월급 주고 나머지 2명분은 따로 이렇게 한다든가 또 모든 정당이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특정 정당에서는 특별당비를 조금 더 내라고 한다든가 이런 것들 문제점들을 아마 이번에 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에 좀 개선 하나 담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본인의 논란 이 부분을 아마 반성 차원에서 반성이든지 어떤지 하여튼 네스컬로 보고 다만 본인 사건 관련해서는 유정호정 사건 관련해서는 이게 뭐 법적인 부분은 사실 다툴 게 좀 적어 보입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근로기준법 적용도 받기 좀 어렵고 우리 진행자 말씀처럼 8위 목숨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보완점은 필요하다. 그것도 정의당이 노동의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정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안을 좀 그래도 낸 게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뭐 국회의원 보좌진 분들 아니라 지자체장에도 있고 각 정부에도 있는데 청와대 보좌진들 같은 경우에도 똑같처럼 별정직 공무원. 맞아요. 근로기준법 적용을 못 받는다는 지위에서는 같죠. 그러니까 지자체 공무원들도 근로기준법에 노동관계법에 적용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를 다 뜯어고칠 수는 없는 문제일 거고. 어쩔 수 없는 부분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어쩌다 공무원 오공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조를 만드는 데도 상당한 제약이 있고 또 실제로 근로자에 준해가지고 맡긴 좀 어려운 측면도 분명히 그 특수성이 있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우연한 기회 그리고 여러 활동 등을 통해가지고 공무원직에 좀 한시적으로 있는 분들도 있고 그렇다면 다 근로자에 준해가지고 어떤 대우를 해줘야 되는 거에 대한 이 이론이 또 합쳐지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서 일단 정의당 차원에서는 국회의원 보좌직원으로 한정을 해가지고 입법 발의를 하려고 하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모든 거를 국가공무원상 노조 아니죠. 국가공무원법에 노동법에 준용한다든가 근로기준법에 준용하는 건 아니고 면직 등 징계 처분 시... 일정 부분만요. 본인 했던 거 관련해서만 딱 바꿨어요? 많이. 그럼 반성이라고 봐야 됩니까? 반성이겠죠. 반성인적인 측면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박수 쳐줄 일이네요. 그런 부분은 지금 예고제, 면직할 때 예고하는 거하고 징계할 때 공무원법 적용해라. 이거랑 지금 문제됐던 내용들이거든요. 본인의 수행비사 면직시키면서 논란이 있었던 부분만 지금 이게 개정 법률안을 발휘한 거네요. 주로 그게 핵심입니다. 지금 보니까 국회 보호자 직원의 면직 예고제 이걸 30일 전에 통보를 왜 안 했니 했니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면직 수당 도입, 면직 사유 및 시기 서면 통지 면직 등 징계 처분 시 국가공무원법 준용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일반 회사에서는 원래 다 통용되는, 적용되는 법이잖아요. 거의 다 적용됩니다. 그런데 5인 이하도 적용됩니까?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적용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해도 되죠. 이거는 강제성이 없다 뿐이지 사실은 유호정 의원은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법까지 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